소승불교에서는 업장을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업장 소멸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참해법회 등 업장을 소멸하는 특별한 의식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강경을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줄곧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없애왔으니 업 때문에 생긴 장애가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못난 것입니다. 이사갈 때도 짐이 많다 싶으면 제일 필요 없는 것을 먼저 버리는 것처럼 업은 이미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금강경 하나면 업장을 텅 비울 수 있고 업장 소멸의 금강경보다 더 좋은 특효약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업장을 청정하게 한다는 것은 가라앉혀서 맑아지는 어느 순간이라도 휘젓기만 하면 금방 또다시 흐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 묻은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애는 것입니다. 옷마저 없어진 상태가 청정, 정 또는 공입니다. 능정업장은 업장을 완전히 비워버린다. 공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벼루를 갈아서 거울을 만들지 못하듯이 절한다고, 좌선한다고 부처가 되는 게 아닙니다. 흙탕물을 가라앉히면 윗물은 맑아집니다. 그런데 약간만 흔들어도 또 흐려집니다. 부처님이 그런 공부를 가르치셨겠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연등불 시절부터 수없는 생을 반복해오면서 팔만, 4천만억 부처님을 친견하고 갖가지 공덕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위대한 성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처님처럼 만행고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금강경을 수지하고 제대로 이해하면, 부처님이 갖춘 모든 공덕과 지혜와 위덕을 하루아침에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무리 큰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갈 일이 있다 하더라도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면 죄업은 소멸하고 지옥은 즉시 사라집니다. 금강경의 이치만 제대로 알면, 무릎 아프게 애써서 많이 절할 필요도 없고, 다리 아프게 좌선하고 앉아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불전에서 삼천배절을 하는 것보다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고 남에게 설해주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불교적 삼수행의 내용을 간단히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수없는 생동안 지은 업장을 소멸하는 일과 복덕과 지혜를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그것들을 다 충족시켜주고 다 해결해주는 경이 바로 금강경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런 말을 듣고 믿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비방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경의 의미는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불가사의합니다. 과보 또한 불가사의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쉽게 믿는다면 금강경이 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금강경 행자가 무시받는다면 업장 소멸, 최상의 깨달음을 얻으리라. 또 수보리아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전을 받아지니고 읽고 외우는데도 만약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한다면 이 사람은 전생의 죄업으로 반드시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에 떨어질 것이지만 금생의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함으로써 전생의 죄업이 곧바로 소멸하고 반드시 최상의 깨달음을 얻게 되느니라. 불자들은 금강경은 참으로 대단한 경전이다. 금강경만 외우면 돈도 많이 생기고 대접도 받고 무슨 일이든지 내 뜻대로 되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사실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금강경 같은 수준의 경전에 심취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부처님의 적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금강경을 가지고 다니고 읽고 외우고 쓰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금강경 공부를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천시받고 비웃음을 사는 것도 지난 생에 큰 죄를 지어서 악도에 떨어져야 하는데 그 정도로 작게 받는 것이며 그것으로써 업장이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금강경 덕분에 업장을 소멸하고 지금처럼이라도 사는 것이니 얼마나 대단한 경전인지 모릅니다. 금강경의 주에서는 예부터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금강경을 53분이 각각 달리 해석한 것을 하나의 책으로 편집한 금강경 53가회라는 주석서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큰스님 5분이 해설한 금강경 5가회가 전해져 널리 읽히고 있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금강경을 해설한 수많은 조사스님들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비난하는 일이 있으면 근거 없이 비난을 듣는 이 순간에 내 업장이 소멸되어 정말 다행이다. 저 사람들이 내 업장을 소멸시켜준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본회 아니게 천시도 받고 무시도 당합니다. 그런데 대접받을 만한 덕을 쌓지도 않았는데 대접을 받고 칭송을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근거 없는 비난을 듣는 게 훨씬 낫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3 정도의 공로를 가졌는데 사람들이 오해해서 5로 7로 20으로 부풀려서 칭찬받는 것이야말로 그동안 지은 공덕을 한꺼번에 다 없애버리는 일입니다. 공자님께서도 과분한 칭찬을 받는 것은 군자가 갈 바가 아니고 근거 없는 비난을 받는 것이 군자가 갈 바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더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천시당하는 것이 업장만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최상의 깨달음을 얻는 공덕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전생에 죄를 지어서 업장이 너무 두터워서 사업이 안 된다, 공부가 안 된다, 인덕이 없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 금강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 업장이 마음에 걸리면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면 됩니다. 업장 소멸뿐만 아니라 깨달음을 얻는 공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으로 모든 의식을 대신하는 절도 있습니다. 불공할 때도 금강경을 외우고 영가 천도를 지낼 때도 금강경을 외우는데 주지스님의 안목이 높은 것입니다. 자기 불교 보따리에서 벗어나면 그 공덕이 헤아릴 수 없다. 수보리야, 내가 기억해보니 과거 한량 없는 아승직업 전 연등 부처님, 이전에 804천만 억나유타의 부처님을 만나 뵙고,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다 공양을 올리고 받들어 섬겼느니라. 만약 다시 또 어떤 사람이 앞으로 오는 말세에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운다면, 그가 얻은 공덕은 내가 저 많은 부처님께 공양한 공덕으로는 백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한다. 천만 억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며, 어떤 산수와 비유로도 능이 미치지 못하느니라. 염자는 기억한다는 뜻이고, 아승지는 표현할 수 없는 수를 나타내는 산스크리트어의 토금입니다. 득치는 만났다는 뜻이고, 나유타는 천만 억을 나타내는 수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2600년 전 인도에 태어나셔서 6년 고행하시고 성불하신 분으로 역사가 증명하는 부처님입니다. 연등불은 다른 경전에도 등장하는데, 과거세에 석가모니 부처님께 수기를 준 부처님입니다. 연등불의 실존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800, 4000만 억 나유타 재불이라고 하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대승경전에서 이렇게 많은 부처님, 무량제불이라 표현하는 근본 취지는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을 부처로 보고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는 마음가짐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화엄경, 보현행원품에도 금미진수 부처님이라는 표현이 매우 많이 나옵니다. 금미진수란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먼지를 뜻합니다. 해야릴 수 없는 숫자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세상 모든 생명이 부처라는 뜻입니다. 대승불교의 근본정신은 모든 생명이 부처님이다. 좁혀서 말하면, 제가 늘 강조하는 인불, 사람이 부처님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신이 있다면 사람이 신입니다. 사람이 신을 만들었습니다. 신의 어머니는 사람입니다. 사람보다 더 위대한 존재는 없습니다. 신, 성인, 부처, 보살, 아라한, 지인 등 경지에 오른 분들이 다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부처님으로 모시는 정신으로 철두철미하게 무장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법당에 초한계 안 켜고, 향 한 줄 안 피우더라도 부처님을 공양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대목에서는 그러한 숨은 뜻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올 경전의 가치와 비교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부처님께 공양 올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후 말세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로 보아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공 올리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부처님 앞에서 추건을 할 때도 꼭 분명하게 들리도록 누구누구 보채라고 이름을 불러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불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늘 그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많고 많은 부처님께 공양 올린 공덕이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는 것과 비교하였을 때, 백분의 일, 천만억분의 일도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고,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공양을 바라시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불교를 바르게 믿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전 공부가 소중한 것입니다. 제가 가끔 자기 불교 보따리라는 표현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턱대고 자기 식의 불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집에서 자기가 만든 불교 보따리를 싸가지고 절에 올 때도 들고 옵니다. 법사가 어떤 설법을 하든, 경전에 무슨 말이 있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가 싸놓은 보따리를 풀어서 자기 수준대로 공부하다가, 또 고스란히 그 보따리를 들고 내려갑니다. 금강경을 공부하는 분들은, 일단 자기 불교 보따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니, 금강경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상이 놓아지고, 아가 사라지고 집착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레 자기 불교 보따리도 없어질 것입니다. 금강경 행자가 무시받는다면, 업장 소멸, 최상의 깨달음을 얻으리라. 부처수보리아 선남자선 여인이, 수지덕 송차경호대의 야귀인 경천하면, 또 수보리아 선남자선 여인이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데도, 만약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한다면, 시인이 선세죄업으로 응타학도 엄마는, 이 사람은 전생의 죄업으로 반드시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에 떨어질 것이지만, 이금세인이 경천고로, 선세죄업이 즉위소멸하고 당득 안육 따라 삼막삼보리하리라. 금생에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함으로써, 전생의 죄업이 곧바로 소멸하고, 반드시 최상의 깨달음을 얻게 되느니라. 자기 불교 보따리에서 벗어나면, 그 공덕이 헤아릴 수 없다. 수보리아 안염과 거무량 아승직업의 어연등불전에, 수보리아, 내가 기억해보니, 과거 한량없는 아승직업 전 연등 부처님 이전에, 득지 804천만억 나유타 제브라야, 실계공양 승사하야 무공과자니라. 804천만억 나유타의 부처님을 만나뵙고, 한분도 빠짐없이 모두 다 공양을 올리고, 받들어 섬겼느니라. 약부유인이 어우말세에 능수지덕 송차경하면 소득공덕이, 만약 다시 또 어떤 사람이 앞으로 오는 말세에,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운다면, 그가 얻은 공덕은, 어아소공양제불공덕으로 백분의 불급이리며, 천만억분과 내지 산수비유로 소불능급이니라. 내가 저 많은 부처님께 공양한 공덕으로는 백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한다. 천만억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며, 어떤 산수와 비유로도 능이 미치지 못하느니라. 천만억분의 일에 공양한 공구에 대한 공장이 줄 알 수 있는 건가를 부르다. 천만억분의 일에 공양한 공물만큼은 이 공물만큼은 바람에 불구하고 있다면, 천만억분의 일에 공양한 공간을 보다. 천만억분의 일에 지지 못할 수 있는 본쟁을 주의하거나, 감사합니다.